안녕하세요. EBS 사회탐구 윤리 김종혁입니다. 9평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수시 모집에 대한 환상 그리고 잘 볼 수 있을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감만 갖고 본다면 분명히 필패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 드렸지만 여러분들 그 내용을 잘 완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제 커리를 잘 따라오고 강의를 열심히 들으셨던 분들은 제가 방금 커뮤니티 확인도 하고 왔는데 선생님 목소리가 들렸다. 선생님 커리 따라와서 하나하나 선지들을 잘 분석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보고 왔어요. 메시지도 지금 많이 받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이 9평 시험지를 보면서 말씀드리지만 평가한 시험지는요. 기출 선지를 외워서는 절대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나온다면 나옵니다. 제가 나온다면 나온다는 것은 분명히 평가하는 새로운 개념들을 계속 출제를 하고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개념의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근거는 당연히 어디에서 많이 찾을 수 있냐면 연계교제와 교과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알듯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 여러분들 교과서는 마지막입니다. 이제 2009 개정 교육 과정의 마지막 세대예요. 다음 지금 당장 고2 애비 고3 아이들부터는 교과서가 바뀌죠. 교과서 내용이 바뀌고 순서가 재배열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개정 교육 과정의 마지막 세대 그 다음 개정 교육 과정 이전에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보다는 연계교제 근거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 연계교제 내용에서 새롭게 출제된 문항들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그런 내용들이 출제가 새롭게 하나씩 이어지고 수능에는 고난도로 제시가 되겠죠. 6평 9평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낼 거야라고 선물처럼 주면 그 내용이 어떤 걸 의미하고 있는 건지 왜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스갯소리로 했던 거 아니에요. 최소한 올해 2020 6평 9평 시험지라도 출력하셔서 붙여라. 작년 2019 대수능어 붙여놓고 좀 문제를 봐라. 보면서 그 기초선지를 외워가지고 기초선지가 맞다 틀리다 연습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왜 나오게 되는 건지 제가 오늘 또 해설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2019 9평 때 평가원 사형제도 내용 시험 문제 나올 때 사형은 정의가 도덕법칙에 따라 의혹하는 바를 실현하는 것이다. 어떤 문장인지 이게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건지 알아야 되겠죠. 자 이번에 여러분들 문항 분석하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고난도 주제 중에 하나 분배정의 파트 노직했던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도 2017 6평 때 이미 들어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때 열심히 여러분들 설명해 드렸던 이 자료가 연계돼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부분을 잘 보시고 선지를 분석해 드릴 때 이 선지가 왜 나왔는지 이 기출 내용은 어떻게 지금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어려운 문항은 아니지만 새롭게 하나씩 등장한 요소 중에 하나가 자 4번 문제 틀리신 분들은 거의 없고 쉽게 문제를 풀었겠지만 중요한 근거가 있어요. 중요한 근거가 바로 무엇이냐면 군자는 반드시 홀로 있을 때도 신중하게 행동한다. 홀로 있을 때도 자신을 진실하게 지키고자 한다. 원래 윤사에서 많이 나오는 개념이지만 개념이지만 제가 윤리적인 성찰 이야기할 때 항상 제가 좋아하는 단어 자신이 혼자 있을 때도 진실함을 지킨다 신도 개태워도 중요하다 했죠 들어와 있죠 자 이 개념이 왜 들어와 있냐면 저는 이 문항을 보고 확실히 알았습니다 왜 다음 개정 생윤 여러분 후배들이 보게 되는 여러분 이제 내년에 생윤 보시면 안 돼요. 저를 만날 일은 그냥 바깥에서 만나면서 인사할 정도 돼야 되지 내년에 또 제 강의 듣고 있으면 절대 안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내년에 제 강의를 듣고 있는 후배들을 보면서 그래 열심히 잘할 수 있어 그렇게 돼야 되지 내년에 또 제 강의 들으면서 하율이 이야기 아 맞아 하율이 한 살 더 컸겠구나 초등학교 갔나 이런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아셨죠. 그런데 내년부터 시작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생윤에서는 유불도가 상당히 윤사만큼 들어와서 유교에 해당하는 이 거경의 자세에 해당하는 신독이 들어와 있는 거죠. 지금 내용 자체가 그리고 인이라는 걸 강조하는 공자 사상도 중시되고 있기 때문에 인을 실천하는 출발점으로 모든 행실의 근본 제가 항상 그랬죠. 효와 재 효와 재는 인을 실천하는 첫걸음으로써 효는 백행의 근본이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출제됐잖아요. 유교가 앞으로 더욱더 확장될 가능성이 있고 실제 대수능에서도 유학 내용이 더욱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업윤리에서도 순자 맹자까지 공맹순이 이번 시험지에 같이 등장했다 이거죠. 그래서 순행에서도 공맹순이 함께 등장할 수 있다는 거 각각 영역은 다르겠지만 두 번째는 9번 문항은 토론 문항이었지만 온정적 간섭주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새로운 개념이긴 하지만 등장하면 당황하지 말고 문제를 푸셔라.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냥 마주하게 되면 당황되지만 온정적 간섭주의 부권주의 패터널리즘 제가 강의하면서 하율이 편도선 수술하는 거 편도선 수술할 때 일어나가지고 로봇 이야기했더니 이렇게 발자국을 멈췄다는 이야기 기억하세요 기억하시나요. 패권주의가 아니라 부권주의 패터널리즘 부권주의입니다 패터널리즘 부권주의들 패권주의 해석하시면 안 돼요 지금 부권주의 패터널리즘 온정적 간섭주의와 순응에 그렇다면 이게 연계가 된다면. 온정적 간섭주의를 자율성의 원칙과 지금 맞붙고 있으니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충분한 정보 제공 이런 설명 드렸잖아요. 그런 내용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문항들을 보면 문항 쉬우니까 끝이다라는 게 아니라 왜 이 문항이 나왔지 온정적 간섭주의 왜 나왔을까 이 내용을 토대로 새로운 내용이 연계 규제랑 연결시켜 오면 수능 때 온정적 간섭주의와 자율성이 맞붙고 있다. 그걸 해결책이 무엇이었지 충분한 정보 제공으로서 해결할 수 있었지 왜냐하면 정보의 비대칭성이 부권주의를 강화하기 때문이었구나 이렇게 문항들을 분석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문항들을 잘 따라오셔서 분석하셨던 분들은 어렵지 않았을 거야 아마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또 분배 정의 파트가 정답률이 이십 구 프로가 났는데 노직과 관련되어 가지고. 정당하게 취득한 재화 여러분들 제가 그 선지 보면서 여러 번 생각했어요. 최초의 취득이 정당했던 재화도 교정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거 분명히 수험생 분들. 이 내용을 가져다가 옳지 않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구나. 우리 제가 항상 이 내용도 역사적 분배 과정과 똑같죠 최초의 정당하게 취득 가비재화 구수를 취득 기억나시나요 항상 그 그림 그려들었어요. 그래서 이천십일 6평의 그 노직의 문항에 모든 근거가 있습니다. 이 공 이 공 육평 때도 여러분들이 어렵게 풀어봤던 노직의 입장 비정형적 원칙에 따른 거 그 분명히 제가 사 년 전부터 강조했던 내용이고 이천십일 육평 때부터 이천십일 육평의 에스 원 시추에이션 원에서 재화 구. 지 구수를 제가 누가 그 골드라고 한다고 제가 맨날 그 장난쳤던 그 내용 안에서 재화 구수를 갑이 정당하게 취득 이걸 을한테 주고. 그런데 병이 그걸 강압적으로 뺐으니까 최초의 정당한 취득의 재화도 교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기출 선지를 외워서 가는 게 아니고 이해한 분들은 그 문장을 보면서 진짜 희열감 느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분석해서 가는 거구나라는 거. 대수능 현장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거 외우는 시험지 아니에요 생일은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단순 지식을 물어보고자 하는 시험지가 아니라는 그 내용이 환경윤리 파탄은 심지어 선지 안에 들어있습니다. 어떤 게 들어있는지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환경윤리에서도 불 제가 분명히. 두 개만 외우자 했어요 올해는. 뭐 외우자 했냐면 칸트의 영구 평화로나고 두 번째 테일러는 외우자 테일러 외우자 테일러 외우신 분들 절대 안 들어요. 저거 제가 분명히 제가 이천십사 년도 이천십삼 년도부터 생육 만들었을 때부터 강의하면서 외우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가 최근에 이것 정도는 외워야 되겠다 딱 두 개만 한 거예요 테일러하고 칸트 그거 외우신 분들 안 틀렸습니다. 근데 이것도 정답률 오십 프로 미만이죠 자 일 위 이 위 순위가 정답률 오십 프로 미만이고 나머지는 정답률 오십 프로가 넘었다는 거 보면 여러분 느낌 아시겠죠 시험지 어려운 시험지 아닙니다. 체감적으로 현역 분들은 조금 당황하신 분들 많이 있죠. 현역 분들 지금 백 프로예요 세 개 네 개 틀리고 수시 때문에 이러고 있을 텐데 엔수생 분들이 보실 때는 정말 평이했던 쉬웠던 시험지입니다 그래서 등급컷이 만약에 사십팔이 일 등급 형성이 될 거라고 제가 분명히 예측하고 있는데 사 칠로 떨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엔수생 분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했나가 관건입니다 지금. 그런데 사팔로 형성되는 이유는 백 프로 오십 점 시험지를 사팔로 끌어내린 현역의 역할입니다. 순응 되었으면 이 시험지 오공입니다 오공 그냥 오공 오공 오십 점짜리 1등급 컷인데 구평이다라는 성향이 있다 보니까 현역 분들이 수시 모집에 대한 환상으로 등급컷을 끌어내려서 사팔 2등급 사오 이렇게 되는 건 분명히 안타깝지만 현역 분들의 영향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건 맨날 우리 정리했던 킬러 파트잖아요 시민 불복종 거의 헌법이 정의로운 정부 하에서 롤스 시민 불복종 한다고 배웠는데 그걸 까먹으셨던 분들 해외 원조 파트에서 롤스는 복지의 수준이 조정이 아니고 정치 문화 개선 전쟁 파트에서는 항상 칸트의 영국 평화론과 갈퉁의 입장과 왈처의 세 입장을 같이 동시에. 연습을 했어야 정답률을 높일 수 있었겠죠 그래서 어려운 시험진 아니었어요 등급컷을 보더라도 여러분들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내 공부 방법이 지금까지 틀렸나 보구나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수능 두 달 남은 시점 한 달 남은 시점에도 내가 지금 충실하게 공부해 왔는데 점수가 안 나온다 왜 두 개 세 개 틀린지 모르겠다. 제대로 된 선지 분석 다시 따라오셔서 시간이 없으시니까 시간 없으신 분들은 수능완성에 들어오셔가지고 킬러 파트 내용만 다시 보시거나 아니면 수능완성을 못 본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현역 분들이나 엔수생 분들이나 그러면 수능완성에 요약강이 있습니다. 요약강이만 보시거나 아니면 인물특강과 주제특강 중에 선별해서 강의를 들으시고 나는 진짜 이제 좀 정리한 것 같은데 마지막 마무리하고 싶다라고 싶으신 분들은 과감하게 말씀드리지만 5시간 안에 끝내는 생윤 약점 공략 포인트 잡는 그 강의가 있어요. 제가 찍었던 거 그거 보시고 그 다음 또 하나 팁은 여기서 다 말한 거죠. 해설 강의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1번부터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